자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시간 외에서 지금 20% 가량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어제 멤버십 영상에서도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테슬라 어제 약 2.5% 가량 상승해 주면서 지금 시간 외에서는 4%까지 상승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 지표 보시면 쌍바다 패턴 나오면서 상승 추세를 유지해 주고 있고 네 안녕하세요 2024년 3월 21일 킴스 미국 주식 시작하였습니다 미국 시장 기준 3월 21일 목요일 장 시작 전인 겁니다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댓글에 다들 행복합시다 라는 댓글 한 번씩만 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제 장 마감 후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공개되었죠 지금 시간 외에서 20% 가량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멤버십 영상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노란색 선 21선 지지하고 있으면서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실적 발표도 저희가 예상한 대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주었고 매출은 컨센서스 대비 8% 가량 상회해 주면서 58억 달러가 나왔고 조정 EPS도 흑자 전환을 하게 되었죠 또한 3분기 매출 가이던스도 66억 달러를 제시하면서 컨센서스 대비 10% 가량 증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로써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거품이 아니라 실적을 동반한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차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종목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종합해서 투자를 진행하셔야 성공적인 투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이따가 또 자세히 한 번 보도록 하고 어제 미국 증시 전반적으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스닥 종합지수 1.25% 가량 상승해 주면서 이번에도 역시 이런 상승 추세의 하단 라인에서 양봉을 만들어 주면서 반등해 주었었죠 어제 영상에서도 하단 라인에서 양봉이 떴으니 차트적으로는 완벽한 반등 구간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어제 FOMC 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의 전망치를 3회에서 2회 정도로 낮출 수 있는 위험도 있다라고 판단해서 최근 1, 2주간 투자자들이 신중한 접근을 해왔었죠 하지만 어제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연내에 3회 정도 금리 인하를 시사하면서 시장에 전혀 쇼크를 주지 않았고 다시 한 번 상승 추세로 다 돌려놓았습니다 다음으로 다우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도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노란색 선 21선을 타고 상승 추세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라고 말씀드렸고 어제 1%가량 큰 상승을 해주면서 다시 한 번 상승 추세로 확실히 돌려놓았죠 결론적으로 나스닥 다우존스 상황 매우 좋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시장을 끌어왔던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어제 다시 한 번 확인해 주면서 이러한 상승 추세를 깨지 않고 다시 한 번 상승 추세를 타고 상단 라인까지 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들 하나하나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심볼 MU입니다 자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시간 외에서 지금 20%가량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하락 추세 마감 후 지지 후 반등하고 있는 이러한 완만한 상승 추세 상단 라인 부분에서 지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이때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린 겁니다 그 후로 지금 N자형 상승 파동으로 정확히 노란색 선 21선 지켜주면서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어제 멤버십 영상에서도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21년도 정고점을 돌파해 주면서 위에 매물대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 결국 만들어졌습니다 자 다음으로 테슬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어제 약 2.5%가량 상승해 주면서 지금 시간 외에서는 4%까지 상승해 주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우리가 이러한 상승 추세를 보고 가고 있고 하단 라인을 약간 깼지만 불과 며칠 만에 다시 한번 상승 추세 안으로 돌아오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단기 지표 보시면 쌍바다 패턴 나오면서 상승 추세를 유지해 주고 있고 중기 지표도 바닷건 다 다지고 골든크로스 나와주었죠 테슬라는 지금까지 증권사에서도 매도 레프트를 내면서 하락 추세를 만들어 왔었는데 이제 테슬라에 대한 호재 뉴스가 하나 둘씩 나오면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죠 지금 테슬라 단기 중기적으로 한번 더 상승 추세를 보여줄 것 같고 장기 지표까지 바닷건 다 다지면서 상승으로 전환됐을 때는 큰 상승을 한번 더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테슬라 나쁘지 않고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를 주봉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 빨간색 선 라인에서 가격대는 185달러 부분이었죠 그 부분에서 1차 매수를 진행하였고 지금 가격대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지금 2차 매수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1차 매수를 진행해 놓고 지금은 기다릴 때지 2차 매수를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엔비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MVDA입니다 엔비디아 어제 1% 가량 상승해 주는 모습 보여주었고 지금 시간 외에서도 2%까지 상승해 주고 있죠 엔비디아는 어제 멤버십 영상에서 한번 더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렸었죠 노란색 선 21선 정확히 지지해 주면서 반등해 주었기 때문에 한 차례 더 매수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엔비디아는 우리가 이러한 깃발 형태의 상승 추세에서 하단 라인에서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리고 나서 지금까지 약 85% 가량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에도 계속 엔비디아는 파란색 선 부근과 노란색 선 부근에서 없으신 분들은 매수할 수 있는 매수 타점이라고 공유해 드렸었습니다 지금도 엔비디아 상황 나쁘지 않고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1차적으로는 노란색 선 21선 까지고 2차적으로는 초록색 선 61선 사이일 것입니다 엔비디아가 이런 식으로 빠질 일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심볼 MSFT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어제 0.9% 가량 상승해 주면서 지금 시간 외에서 1.7%까지 상승해 주고 있죠 그렇게 되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횡보 구간 깨고 올라와 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딥마인드 공동 창립자 술레이만을 새로운 AI 부서 책임자로 임명하면서 술레이만이 설립한 스타트업 인플렉션 AI의 직원들도 마이크로소프트에 합류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계속적으로 AI 시대에 있어서 놓쳐서는 안 되는 주식 중에 하나라고 계속 말씀드려 왔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 채 GPT의 지분률을 갖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제가 이때도 횡보하는 구간에서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리고 나서 한 차례 큰 상승을 보여주었었고 최근 2주 내내 마이크로소프트는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아마존 닷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AMGN입니다 자 아마존 닷컴 어제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노란색 선 21선 깨지 않고 지켜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란색 선 21선이 깨질 때 비중 축소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마존 닷컴은 제가 이때부터 언급해 드리면서 결국에는 21년도 정고점을 돌파해 주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아마존 닷컴은 이러한 상승 추세로 올라가고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21년도 정고점 돌파해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메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META입니다 자 메타도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노란색 선 21선 전혀 깨지 않았고 아마존 닷컴과 마찬가지로 21선을 깰 때 비중 축소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메타도 제가 이때부터 언급해 드리면서 21년도 정고점 충분히 넘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메타는 21년도 정고점을 시원하게 돌파해 주면서 위에 매물대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마존 닷컴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자 다음으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제가 이러한 N자형 상승 파동의 초입 부근 이때 매수 탑점 공유해 드리고 나서 약 280% 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노란색 선 21선이 깨질 때 저는 비중 축소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노란색 선 21선 깨졌기 때문에 저는 또 일부 비중 축소를 하고 갔습니다 물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지금 가격대에서 지지 후 반등을 해줄 수 있지만 항상 주식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운드 하운드 AI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심볼 S-O-U-N 입니다 사운드 하운드는 제가 이때 언급을 해드렸었죠 바로 이틀 만에 43% 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고 사운드 하운드는 5일선 11선이 깨질 때 비중 축소를 해주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영상에서도 사운드 하운드는 지금 단기 지표가 하락 추세에 있으니 당분간은 조정을 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지금은 파란색 선 11선 깨지 않고 정고점 저항대에서 지지해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알파벳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 어제 1.1% 가량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알파벳은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고 상승 추세를 약간 깨긴 했지만 빨간색 선 241선 부근에서 지지가 나와주면서 제가 이때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렸었죠 그 후로 단기 반등 계속 나와주면서 지금 중기 장기 지표 다 상승 추세에 있으니 이때 알파벳 없으신 분들은 1차 매수 타점이라고 알려드렸었습니다 알파벳은 지금 애플과 AI 협업 이슈가 있었죠 구글 AI가 오픈 AI 비해서 평가가 안 좋았었는데 애플과의 협업 이슈가 나오면서 지금 강한 단기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파벳은 장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 충분히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21년도 전고점 한번 시원하게 넘어주는 모습 보여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애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심볼 AAPL입니다 애플은 어제 미 법무부에서 반독점법 위반으로 애플의 소송 제기 예정이라고 뉴스가 나왔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상승해주는 분위기에서 애플도 1.4% 가량 상승해 주었습니다 지금 시간 외에서는 0.4%로 조금 상승폭을 줄이긴 했지만 단기적으로는 2단계의 박스권에서 단기 반등을 줄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단기 지표, 중기 지표, 장기 지표 다 바닥권 다지면서 반등을 해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애플은 그래도 3단계 박스권까지의 하락폭이 여전히 남아있으니 매매를 진행하고 싶으신 분들은 소액으로만 진행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은 단기적인 상승 추세 꺾이지 않았으니 만약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단기 지표 상승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보유의 의견으로 가져가면 되겠죠 상승 추세 꺾일 때 또 말씀드릴 겁니다 다음으로 SOXL 보도록 하겠습니다 SOXL 어제 4.9% 가량 상승해 주면서 지금 시간 외에서 12%까지 상승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엔 이번에도 이러한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양봉 만들어 주면서 반등해 주었습니다 어제 멤버십 영상에서도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양봉이 만들어졌으니 하나의 매수 탑점이 또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SOXL은 이러한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계속 매수 탑점을 주고 있고 제가 SOXL 언급해 드리고 나서 지금까지 약 111% 가량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후에도 없으신 분들은 제가 계속 매수 탑점 잡아 드렸었죠 결론적으로 SOXL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상단 라인까지 다시 한번 올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TQQQ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3.5% 가량 상승해 주면서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다시 한번 반등해 주는 모습 보여주었죠 지금 시간 외에서 5%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TQQQ도 SOXL과 마찬가지로 어제 멤버십 영상에서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매수 탑점을 또 잡아 드렸었죠 미국 증시 하락이 나올 때마다 여전히 상승 추세 안에서의 움직임일 뿐이니까 큰 걱정 없이 들고 가시라고 말씀드려 왔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상승 추세 안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지금 FOMC 회의 결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 상단 라인까지 오게 될 가능성 매우 높아졌죠 자 다음으로 S&P500 보도록 하겠습니다 TQQQ SPY입니다 S&P500 어제 0.9% 가량 상승해 주면서 S&P500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양봉을 만들면서 반등해 주었죠 지금 시간 외에서는 1.3%까지 상승해 주고 있습니다 S&P500도 어제 멤버십 영상에서 하단 라인에서 양봉이 만들어졌으니 하나의 매수 탑점이라고 말씀드렸었죠 S&P500도 여전히 상승 추세 안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다시 한번 상승 추세 상단 라인까지 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 다음으로 인텔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심볼 INTC입니다 자 인텔 어제 호재 뉴스가 하나 나와주었죠 미국 정부에서 자국 반도체 기업인 인텔에게 역대급 규모인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195억불 정도의 보조금인데 이는 삼성과 TSMC 보조금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치에 해당하죠 인텔은 여전히 이 갈색선 121선 지켜주면서 지금 상승을 해주고 있고 단기 지표 보시면 바닥권 다지면서 반등하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죠 단기적으로 반등을 보여준다고 했을 때 중기 지표도 다음 주에는 바닥 다지면서 골든크로스 보여줄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삼성전자도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고 지금 정확히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엔비디아 CEO가 삼성전자와의 협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삼성전자 대단한 기업이다 라고 치켜세우면서 어제 5%가량 큰 상승을 보여주었었죠 오늘도 2%가량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삼성전자는 결론적으로 이 상승 추세 상단 라인까지는 충분히 올라와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격대로 봤을 때 8만원을 넘을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 거죠 또 우리나라 사람들 삼성전자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한번 차트를 봐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TSMC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심볼 TSM입니다 TSMC는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고 어제 또다시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상승하는 양봉을 만들어주면서 상승 추세를 유지하려고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지금 단기 지표도 바닥권에서 골든크로스 나오면서 상승해주고 있고 다시 한번 TSMC는 21년도 전고점을 시원하게 넘는 모습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와 동시에 상승 추세 상단 라인까지 올 가능성도 다시 상승하였습니다 TSMC는 제가 이 전고점 저항 라인 부분에서 매수 타점을 이때 말씀드렸었죠 한 차례 상승 추세 상단 라인까지 상승을 보여주었고 다시 한번 상단 라인까지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퀄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퀄컴 어제 2%가량 상승해주면서 상승 추세 하단 라인 부근에서 상승하는 양봉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이 노란색 선 21선과 겹치는 구간이기도 했었죠 사실 퀄컴은 상승 추세 하단 라인까지의 폭이 조금은 남아있긴 했지만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와 FOMC 회의 결과로 시장 전체적인 상승과 특히 반도체 시장에서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퀄컴도 다시 한번 큰 상승을 보여준 것이죠 이로 인해서 단기 지표 바닷건 다 다지면서 골든 크로스 나와주었고 다시 한번 상승 추세 상단 라인까지 올라올 가능성 매우 높아졌죠 퀄컴은 제가 이러한 상승 추세 하단 라인 부근에서 이때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리고 나서 지금까지 약 17%가량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퀄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21년도 정고점을 넘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다음으로 AMD 보도록 하겠습니다 AMD는 어제 0.9%가량 하락해 주면서 큰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간 외에서 1%가량 상승해 주면서 지금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양봉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상단 라인 부근에서 힘 빠지면서 다시 하단 라인까지 오게 된 것이죠 이렇듯 상승 추세 상단 라인 부근에서 은봉으로 힘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했을 때는 리스크 관리상 10% 정도 비중 축소를 해 주시면서 또 바닷건에 있는 종목들로 담으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AMD는 이러한 상승 추세 하단 라인 이때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리고 나서 지금까지 약 60%가량의 상승을 한번 보여주었었죠 그 후에도 계속적으로 하단 라인에 왔을 때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렸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벨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MRVL입니다 마벨 테크놀로지 어제 0.7%가량 상승해 주었고 지금 시간 외에서 3%까지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다시 한번 양봉으로 반등해 주는 모습 보여주었고 지금 단기 지표도 바닷건 다지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중기 지표는 이제 바닷건 다지기 시작했고 다음 주 정도에 골든 크로스 나오면서 상승으로 전환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마블 테크놀로지도 여전히 보유의 의견이죠 자 다음으로 웨스턴 디지털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WDC입니다 웨스턴 디지털 어제 1.5%가량 상승해 주면서 지금 시간 외에서 7%까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웨스턴 디지털 또한 어제 멤버십 영상에서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양봉이 떴으니 하나의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해 드렸었죠 웨스턴 디지털도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21년도 정고점 부흥까지는 충분히 올라와 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자 다음으로 ACM 리서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ACMR입니다 자 ACM 리서치는 반도체 장비 납품하는 회사이고 하락 추세 마감 후 지지 후 반등할 때 제가 이때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렸었죠 그 후로 약 4일 만에 65%가량 상승을 보여주었고 단기 조정 후에 다시 한번 노란색 선 21선에서 지지되면서 반등 구간에 있습니다 지금 단기 지표도 정확히 골든크로스 나와 주었고 21선에서 지지되었기 때문에 한 차례 정고점을 넘을 수 있는 파동을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보유의 의견입니다 자 다음으로 ARM 보도록 하겠습니다 ARM 어제 5%가량 상승해 주었고 지금 시간 외에서도 7.5%까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RM은 한 차례 큰 상승 후에 지금 조정 구간에 있고 이렇게 조정이 나와 줄 때 이 박스권에서 제가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렸었죠 지금 단기 지표 골든크로스 나오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고 중기 지표도 조만간 골든크로스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금요일까지 상승을 보여준다고 했을 때 다시 한번 N자형 상승 파동을 보여줄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리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LYFT입니다 리프트 어제 6%가량 상승해 주면서 지금 시간 외에서도 7.6%까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프트는 하락 추세 마감 후 지지 후 반등할 때 굵은색 선 파란색 선 넘어가기 전에 제가 매수 타점을 이날 말씀드렸었죠 그 후로 이틀 만에 38%가량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리프트를 이때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린 이유는 리프트는 우버와 같은 자동차 공유 서비스를 하는 회사입니다 지금 우버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버 테크놀로지는 들어가기에 약간 부담스럽고 그래서 제가 차선책으로 리프트를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린 겁니다 지금 리프트는 큰 상승 이후에 한 차례 조정을 받았고 지금 단기 지표 골든크로스 나오면서 반등을 해주고 있죠 어제 멤버십 영상에서도 리프트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노란색 선 21선 지지해 주면서 반등 구간에 있고 결과적으로 N자형 상승 파동으로 전고점 돌파해 줄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간 외에서 전고점 돌파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까지 리프트 상승해 준다고 했을 때 중기 지표도 골든크로스 나오면서 아주 좋은 흐름을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겠죠 다음으로 소파이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심볼 SOFI입니다 소파이 테크놀로지는 이러한 상승 추세로 타고 올라가고 있다가 이날 전환사체 악재가 나오면서 큰 하락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제가 소파이 테크놀로지는 이 파란색 선 481선과 이 검정색 선 하단 라인 깨고 내려온다고 했을 때 저는 매도하고 간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어제 약 6.5%가량 상승해 주면서 지금 파란색 선 481선 정확히 지켜주고 반등해 주었습니다 지금 시간 외에서도 8%까지 상승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소파이 테크놀로지 단기적으로는 상승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기 지표, 중기 지표 다 바닷건 다지면서 상승으로 올라올 가능성 충분히 사라는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코인베이스 글로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심볼 COIN이죠 코인베이스 글로벌은 어제 멤버십 영상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노란색 선 21선 부근에 있었기 때문에 코인베이스 글로벌이 더 상승하기 위해서는 노란색 선 21선을 지지해 주고 반등해 주는 흐름이 나와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코인베이스 글로벌은 노란색 선 21선 지지해 주면서 어제 11%가량 한 번 더 반등을 해 주었죠 코인베이스 글로벌은 이 노란색 선 21선 깨고 내려올 때 비중 축소를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퍼브매틱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심볼 PUBM입니다 퍼브매틱 어제 2%가량 상승해 주었습니다 퍼브매틱은 지금 N자형 상승 파동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제가 이때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렸었죠 큰 그림으로 봤을 때 하락 추세 마감 후 지지 후 반등 구간에 있기 때문에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린 겁니다 퍼브매틱은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왔었고 차트상 추세도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지금도 상황 좋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퍼브매틱의 대응 방법은 파란색 선 11선 깨고 내려올 때 1차 비중 축소 그 다음에 노란색 선 21선 깨고 내려올 때 또 한번 비중 축소를 해 주시면 되는 거겠죠 자 다음으로 월트 디즈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트 디즈니 어제 1.7%가량 상승해 주었고 지금 시간 외에서도 2%까지 상승해 주고 있죠 월트 디즈니는 제가 이러한 하락 추세 마감 후 지지 후 반등할 때 N자형 상승 파동 초입 부분에서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면서 매수 타점 공유해 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약 28%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어제 멤버십 영상에서도 월트 디즈니는 지금 구간에서도 1차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매수 타점이라고 알려드렸었죠 월트 디즈니는 이러한 강한 N자형 상승 파동을 한 번 더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상승폭 매우 많이 남아 있고요 자 다음으로 팔란티어 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PLTR입니다 팔란티어 테크 어제 3%가량 상승해 주었고 지금 시간 외에서 6%까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팔란티어 테크는 제가 이 갈색선 121선 부근에서 반등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때 매수 타점 공유해 드렸었죠 팔란티어 테크도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리고 나서 지금까지 약 60%가량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영상에서도 팔란티어 테크는 이 전저점 지켜주면서 반등해 줄 거라고 예상해 드렸었는데 정확히 지금 반등해 주면서 지금 단기 지표 골든크로스로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습니다 팔란티어 테크는 제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21년도 전고점을 돌파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블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SQ입니다 블록 어제 2.7%가량 상승해 주면서 지금 시간 외에서 4%까지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블록은 어제 영상에서도 이 노란색 선 21선 부근에서 지지를 해 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정확히 노란색 선 21선 지지해 주면서 반등이 나와주었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단기 지표 골든크로스 나오기 직전에 있는 상황이고요 블록도 하락 추세 마무리하고 지지 후 반등할 때 실적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제가 매수 타점 공유해 드렸었죠 자 다음으로 페이팔 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PYPL입니다 페이팔 홀딩스 어제 약 3.4%가량 상승해 주면서 이 빨간색 선 241선 정확히 돌파해 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목표가는 파란색 선, 굵은색 선이 될 수 있겠죠 자 페이팔 홀딩스도 제가 하락 추세 마무리하고 지지 후 반등할 때 이때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린 겁니다 아직도 바닥 구간이기도 하고 이제 막 상승으로 전환되기 시작했죠 자 다음으로 치프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QFIN입니다 자 치프 테크놀로지 어제 약 8%가량 상승해 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치프 테크놀로지는 제가 최근에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린 종목이죠 하락 추세 마무리하고 지지 후 반등할 때 제가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린 종목이고 치프 테크놀로지의 1차 목표가는 이 전고점 부근 가격으로 봤을 때 20.4달러 부근이고 2차 목표가는 전점 고점대 25달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막 하락 추세 마무리하고 반등 구간에 있는 거 보실 수 있겠죠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공유해 드린 겁니다 자 다음으로 아이온큐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IONQ입니다 아이온큐 어제 3.7%가량 상승해 주면서 지금 시간 외에서 5%까지 상승해 주고 있습니다 자 아이온큐는 제가 단기 지표 바닥권 다지면서 골든 크로스 나왔기 때문에 단기간 또 상승 줄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아이온큐가 이번 주 계속 상승을 유지해 준다고 했을 때 중기 지표 다음 주에 골든 크로스 나오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될 것 같습니다 아이온큐는 이 빨간색 선 부분에서 1차 매수 그 다음에 이 파란색 선 481선 부분까지 내려와서 지지우 반등할 때는 2차 매수를 진행해 주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이온큐가 본격적인 상승 추세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지금 장기 지표가 바닥 다지면서 골든 크로스가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 기간은 한 2주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매러선 디지털 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M-A-R-A 입니다 매러선 디지털 홀딩스는 이 검정색 선 라인 천일선을 지지하고 반등 구간에 있다고 제가 어제 멤버십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죠 어제 정확히 약 16% 가량 상승 보여주었고 지금 시간 외에서도 18%까지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 지표 바닥권 다지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고 중기 지표도 이제 막 바닥권 다지면서 골든 크로스 나와주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다시 한번 상승 추세 안으로 주가가 곧바로 복귀하면서 이러한 상승 추세를 다시 볼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에어비앤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ABNB 입니다 자 에어비앤비는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고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는 매수 타점이었겠고 제가 이때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리고 나서 지금까지 약 27% 가량 상승해 주면서 여전히 상승 추세를 유지해 주고 있죠 지금 단기 지표 골든 크로스 나오면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 상단 라인까지 올라올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전체 영상에서 못해드린 종목들은 내일 멤버십 영상에서 마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TMF, 줌 비디오, 오페라 F5, 캐셜리스트, 쿠팡, 이베이, 도큐사인 등등 자 멤버십 영상 공지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영상에서는 제가 전체 공개 영상으로 올려드리는 영상과 달리 시청자들의 영상 평균 시청시간과 조회수, 좋아요수, 썸네일을 통한 노출 클릭률 등들이 제 채널 성장에 있어서 전혀 방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시는 종목들보다 더 많이 분석해 드릴 수 있겠고 전체 공개 영상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저의 종목들마다의 개인 의견들도 자유롭게 전달해 드릴 수 있고 또한 편집에 들어가는 시간들을 좀 줄여서 좀 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내용, 알찬 내용으로 영상을 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라고 했을 때 좋아요 버튼과 댓글에 다들 행복합시다 라는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내일은 멤버십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다들 오늘도 행복한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